여러분은 오늘 저의 엉뚱한 요리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제가 밀가루 반죽 해놓은 것이 있었거든요. 이걸로 스티비를 해먹을 생각인데 아침이라 목소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반죽도 참 들으시면 웃으실 거예요. 이 반죽이 바질 페스토로 만든 겁니다. 바질 페스토는 바질을 기름해놓고 우깬 거죠. 거기에 치즈가 들어있고 엄마가 바질 페스토를 만들어서 주셨는데 그걸로 밀가루 반죽을 했어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바질 밀가루 반죽이 있고 이건 마당에서 아빠가 올해 처음 추수하신 라디션이라고 아내는 하얀 묵니다. 저는 아빠는 무입을 버리시는데 저는 무입을 안 버리거든요. 이것도 오려고요. 정말 아내가 하얗냐고요? 하얗죠? 근데 어떤 거 먹으면 굉장히 미워요. 라디션을 넣을 생각이고 남은 파슬리에다가 우리 집에 있는 것 총 동원했습니다. 감자, 양파 이거는 햄버거 해먹고 남은 건데 되게 얇은 고기예요. 썰어서 그리고 셔꺼부라진 명이 김치 이게 제가 오늘 만들 바질 페스토 잡탕 수제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음식이 나올지 보겠습니다. 앞으로 며칠동안 비가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중순인데요. 밖에 날씨는 겨울 날씨고 나는 한동안 근무가 없는 관계로 육수를 많이 끓여서 수제비나 해 먹을려고요. 반죽해 놓은 것도 있고 제 육수에는 멸치가 들어가고 고추가 들어가고 버섯이 들어갑니다. 멸치는 이번에 한국 갔다가 큰 멸치 사서 언니랑 나란에 앉아서 똥 빼서 챙겨온 멸치입니다. 고추가 작년에 작년인가? 아빠가 심으신 굉장히 매운 코끼리 고추라나 코끼리 파프리카라나 크게는 뾰족한 파프리카인데 맵기는 겁나게 매운 그런 종류예요. 그걸 썰어서 말려놨었거든요. 그리고 표고버섯 한 개 더 넣을까요? 표고버섯 다섯 개 아껴놓은 다시마가 있긴 하지만 오늘은 미역을 넣겠습니다. 미역도 넣고 이렇게 끓이면 기본적인 육수 국물은 됐고요. 수제 위에 들어가는 야채는 기본적으로 감자하고 양파가 될 예정이고요. 보겠습니다. 육수에 수제비에 뭘 넣게 될지는 네, 감자 양파 썰겠습니다. 모양은 마음대로 써세요. 반죽이 수제비 할 것처럼 수제비처럼 그렇게 되직한 반죽은 아닌데 뭐 이렇게 눌러서 찍어 넣으면 수제비로 먹으러 갈 것 같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잘라 놓겠습니다. 육수 끓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손으로 똑똑 수제비를 준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육수 끓어서 일단 육수물로 수제비 국물을 쓰겠습니다. 양파는 한 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반 개는 그냥 육수에 넣었어요. 감자도 육수에 넣고 미역도 넣고 이거는 한국에서 올 때 언니가 준 건데 남편이 빨리 먹으라고 구박을 해서 아무 요리나 팍팍 넣고 했습니다. 네, 일단 끓고 있고 준비해 놓은 반죽은 반죽은 조금 더 펴서 넣겠습니다. 이 바질 페스토 반죽은 내가 왜 했나 싶은데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식재료를 버리면 벌 맞죠? 음식을 버리는 것도 그렇고 바질 페스토 수제비가 명의 페스토 수제비 보다는 사실 맛은 별로 없어요. 여기 또 엄마가 페스토 만드시면서 견과류도 많이 넣고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김미경 아카데미에 99만 원으로 치앙마에서 한 달 살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경제적 여유가 있고 시간만은 중년 여인이 외국 나가서 한 달 살고 여행 작가가 되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에 그러면 여행 작가 아주머니들은 엄청 날 것 같죠? 여행 작가가 된다고 다 책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동기부여는 되는 것 같은데 마음 있다고 실행이 되는 것도 또 아니고 일단 반죽은 반 정도만 준비해서 좀 적은 것 같긴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난리 났네 이것도 해야 되고 버리기 아까니까 넣어주시고 이거 아빠가 정원에서 정원에서 갖고 온 유기농이라서 사실 이 펄이 버리기는 아까워요 다 먹어 치워야지 맛을 볼까요? 언니가 준 자연의 하나리인가 무식킹인가 이거 넣으면 다시다 맛이 나더라고요 다시다는 아니겠죠? 그럼 언니 맛을 보겠습니다 아이고 매워라 남편이 도시락하고 남은 소고기도 넣고 바슬리도 넣고 칠리를 많이 넣어서 생각보다 많이 매운데요 아우 매워 감기가 확 달아나겠네 이제 수제비는 완성됐습니다 바슬리토 페스토 바슬리토 페스토 바슬리토 페스토 바슬리토 페스토 바슬리토 페스토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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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비가 되겠습니다 수제비는 다 건져야지 물에 놔두면 불어서 그렇더라고요 됐고 반찬은 반찬은 시오코브라짐 명이 김치로 먹겠습니다 수제비 국물이 매워서 많이 안 먹을 것 같은데 멸치까지 곁들이면 명이나물 수제비가 완성됐습니다 지금 저는 밥 먹을 준비했지만 주변 난리 났습니다 집에 하던 반죽 쪽이 있고 육수 끓여놓은 거 여기 있고 수제비 국물 남은 거랑 설거지 할 것들 설거지는 밥 먹고 보겠습니다 네 저는 수제비를 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매운지 매콤하네요 수제비 반죽을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수제비 반죽 자체에서 바질 향이 약간 나긴 나네요 네 바질 페스토 반죽 어차피 해놓은 게 있어서 다 먹어 치울 때까진 실톤 좋던 바질 페스토 수제비를 먹어야 되는데 바질 향도 나쁘진 않고 먹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먹어야 하니까 맛있게 먹어야죠 나름 성공한 컬러풀한 바질 페스토 수제비 네 여러분 수고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